성근아, 상톡방 집어넣어라 이제. 뭐라노? 카톡방이 없었죠, 성근아? 아, 없었어요? 없었다, 이거. 아직도 상톡방이 없었어? 종식 선수가 아닌데. 나 있는 줄 알았어. 들어 와 있는 줄 알았는데. 한 개월 동안 지가 온 거네. 나아 봐. 이제 저희의 목표까지 매직 넘버는 5입니다. 5승만 더하면 8개월의 대장경에 대미를 장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 왔다, 다 왔어 이제. 다음 경기 글정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음 상대는. 많았다, 누구야. 37년 만에 대통령백 정부고교 야구대회 우승을 한 문산상일고등학교입니다. 정신하면 안 돼. 역시 여기서 연전으로 펼쳐지도록 하겠습니다. 역대급 경기였는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파이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가시죠. 영호 센터, 영호 센터. 영호야. 영호는 뭐 시작과 끝을 다 하네. 몬스터즈. 고정 선수. 이리 와. 한 말씀 하시고. 고정이라는 말에 걸맞게 더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. 진짜 섹시하네. 잘 가겠습니다. 최강 최강. 어서. 고트도 영트도. 최강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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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어디야? 아빠 하만 나 왔나? 이거 보이지? 안녕하세요, 아버지 아버지,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? 네? 좋은 소식 고용우 오늘부터 고정됐습니다 앞으로 더 잘 챙기겠습니다 아버지도 섹시하시네요 아버지 섹시하세요 용우가 악바 닮았네 화이팅해 감사합니다 네 용우야 응 아들 응 사랑해? 나도 화이팅 고고한다 우리 아들 최고 최고 나중에 연락할게 어, 내가 사랑한대 응 그리고